뉴욕과 뉴저지에서 9차례나 은행을 턴 연쇄 강도가 퀸즈에서 29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퀸즈의 90일 에베뉴에서 메런 미카엘리치를 훔친 차 안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할리데이 강도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우크라이나계 이민자로 전날 뉴저지주 에디슨의 한 은행을 포함해 지금까지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은행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은행은 에디슨 뿐 아니라 퀸즈 4곳, 브루클린 2곳, 스태튼 아일랜드와 뉴저지, 우드브릿지 1곳 등이며 피해 금액은 모두 5만 달러가 넘습니다. 지난 28일 쿠오모 주지사와 뉴욕주의회 지도부가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삭감 예정이었던 교육비 지원금뿐만 아니라 노인센터 지원금도 복원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 지원되는 지원금 2,500만 달러가 복원됨으로써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플러싱 시니어센터 등 노인센터들이 존속하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처방약과 보험처리 프로그램도 이번에 타협된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타협안에 노인복지 예산의 복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그레이스맹주 하원의원은 노인센터를 지킬 수 있도록 두 번의 대규모 시위에 참여해준 수천여 명의 노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29일 미 법무법인 윌슨, 손슨이, 굿, 리치 앤, 로사티와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이번 협정에 따라 5천 달러를 법률 서비스 운영 비용으로 지원받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와 함께 무료 변론까지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권센터 스티븐 최 사무국장은 이번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권센터가 그동안 축적한 커뮤니티 무료법률 서비스 전문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윌슨, 손슨이, 굿, 리치 앤, 로사티의 출백 변호사는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많은 법률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도움을 받기 힘든 현실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아계층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